오늘 건강하세요 우리 옵니다! 우리 형님들 오늘 겁나게 제수가 좋은 날이래 왜 그런지 알아요? 오늘 여기 오신 여러분들 제수가 겁나게 좋은 날이라고 왜 그러냐면은 오늘은 복댕이 오늘은 복댕이 비로 이 모양이 이 꼬라지라고 빌어먹는 게 더 맛있어 그래서 그지팔자 지랄팔자 영말짤팔잔교 근데 우리 엄마 아빠들 우리 형님들들이 모르시는 팔자가 하나 있어 바로 무당팔자네 이 무당팔자로다가 오늘 오신 여러분들 모든 분들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오늘처럼 늘 행복하시라고 늘 웃으시라고 늘 건강하게 사시라고 여기 있는 복댕이가 후다글을 한번 올려드리려고 그래요 괜찮아요? 괜찮으면 박수 한번 줘봐 드디어 자 그럼 복댕이가 올려드리는 것 같습니다 자 준비됐습니다 다이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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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동무의 시가 기다린다 싱자하자 멕이 도고니 흔들끈시 칸에 영원의 시만 부영무는 약속으로 인자 하자하자 멕이 도고니 하자 유니가 용맘 시원구 시원장 남으렴 하자하자 멕이 도고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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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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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